6.2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.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전국 3,500여 곳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.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들은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선거에선 투표용지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포함해 모두 7장인데요.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곳은 8장이 되는 등 투표용지 수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 한 표를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. 금요일, 토요일 사전투표라서 왔어요. 저 지금 임신 중이라서 아기 낳으러 가야 돼가지고 본 투표날. 지역 살림 위에서 저희 꼭 투표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코로나19 확진자도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. 확진자의 경우 내일 저녁 6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정해진 시간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. 지난 대선에서 바구니 투표로 논란이 됐던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운영하지 않습니다. 확진자들은 일반 유권자들이 퇴장하면 안으로 들어가 같은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. 지방선거 당일 투표하기 어려우시다면 사전투표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. 천지TV 김영철입니다.